야, 비비고 손픽하셨는데? 저도 알아요. 못 보일 거. 상위대형은 딴 게임하고 싶어요. 오지마! 제발 오지마. 오지마. 오지 말라고. 제가 웬만하면 5픽 안 주는데 따갑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. 그게 바로 페이커. 아! 오지마. 어쩌다 막힘. 이 크리스. 왜. 왜 마음을. 서로 해봐버리네. 에휴. 뭐든. 얌. 어떠. 요런. 쥬. 아. 어. 유. 싱. 이치. 안. 불. 후. 블랙. 짜. 잡. 흐흐흐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! 좋아좋아좋아좋아 살려주시라요 어 뭐야! 뭐야 길막 금지 내가 갈거야 아 뭐야 손가락 꽂고 아 손가락 오리아나인 상태로 있을꺼야 아 손가락 꽂을꺼야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어리아나 히어여 엔 어, 변신하면은 그 막 그라우스로 많이 변신을 해, 죽이고, 자기 플래시로 그 배치기 플래시 돼? 아, 안 되겠냐? 왜 화내? 길막 금지라고요?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. 황금이 1-2-2, 이 왕댄스 쿠키나, 총이 1-2-3-5-2, 시세를 아 왜 이거 못 맞췄지? 맞춰야 되는 것이었는데 뭐일이야 하지마 개알이 일어나지마 어? 어 뭐야 힐 없나 보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아이씨 힐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 핑 찍혀버렸다 어? 어? 이게 가린다고? 지금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못 끄는거 너무 큰데? 아 이거 못 끄는거 너무 큰데? 이 나이에 ㅋㅋ 엘리프 힐인 줄 알았네 털나? 뭐야 저거 헬카리 나 뺏겼다 나 어떡해 이득이긴 한데 아 젤령을 뺏긴 거 젤령 안 뺏겼으면 이보다 이득일 수가 없었는데 야 뭐야 오리안에 퇴찼다 미안하다 너무 신났다 아 뒤도 죽었네 이렇게 송구할 수가 없다 망했다 이거 갈분 100원 아 아 아 아 아 음 뭐야 마두가 안 보였었네 아 에바지 야 왜 이렇게 빨려왔냐 헤카리 아 세상에 마상인데 이거 망했다 흑순 해봤다 헤카리 별명 안 없어지냐 없어질 때 됐는데 240초 지난 거 같거든 없어져라 어 안 까는 거 보니까 진짜 없어졌나 본데 개꿀 진짜 없어졌다 꿀이 다 꿀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 음 제대로 합니다 안 까는 거 같다 안 까는 거 같다 안 까는 거 같다 흠 잘하네 락카 답답하지 않게 하는구만 이 친구 빨간 광탈 왜 이렇게 잘 차냐 안다냐 왜 뭐야 타워 끼려는 거 아니었어 과연 내 운명은 우대되지 않았나 어디 하나 와 락칸 이닉시 파프네 좋아 아 시술 야 해야돼 해야돼 가야돼 가야돼 오오오 덕구르 그만 이거 어디갔어 이봐 미안하다 어 뭐야 어딨어 뭐야 어딨는데 아 미안 어딨어 여기 있지롱 와 너무 건방긴데 낮아보려고 몇 개를 쓰는건데 지금 4명은 갖다 바치는데 그냥 너무하네 빨리 뭐 이러고 있네 안 돼 안 돼 와 야 바론 없어서 못잡으면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아 바론 없어서 못잡았어 이거 얼마나 한대 이거 다운 없어서 나 죽으면 어떡해 황당스러웠네 이거 아 황당스러웠네 이거 뭐야? 아 거기 아 어디 아 이거 못잤네 어 이거 카이네비는 안 가져오나 보구나 룬은 안 가져오나? 룬은 안 가져오나 보이네 아 어 아 아 ㄷㄷ 아 이걸 빼네 와 와 덜 겟어 겟어 파워를 깨러 왔다 개섭네 어 저야 썼네 죽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